오늘 이 영상만 보신다면 릴리프 압력 세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실 수 있으세요 채널 고정 유압 100씨 안녕하세요 유압 100씨입니다 유알 포 유압 알아보자 1탄 릴리프 벨벳입니다 렛츠고 많고 많은 유압 부품 중에 왜 첫 번째로 릴리프 벨벳을 선정했을까요 유압 무늬가 제일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압력 이상 유무입니다 압력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이 릴리프 벨브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릴리프 벨브를 점검하시면 문제 유무를 빨리 찾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릴리프 벨브를 첫 번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릴리프 벨브를 설명하기 앞서 유압을 왜 쓰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유압을 쓰는 이유는요 단순히 힘 때문이에요 힘 힘으로는 가성비를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유압 분야에서는 키로그램 이렇게 선정을 안합니다 대부분 그 몇 톤 들어 올릴 건데 몇 톤 밀어낼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문의가 오시고 저희도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유압의 힘을 어떻게 쓸 건데 직선 운동으로 쓸 거면 실린더 회전 운동으로 쓸 거면 유압 모터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유압의 큰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시듯이 불찾기가 있죠 직선 운동 이 실린더 직선 운동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회전 운동으로 쓸 것인가 회전 운동으로 쓸 것인가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가는 제 역할입니다 그것을 선정하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릴리프베에 대한 기능은 풍선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압력을 계속 넣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아니 제가 계속 바람을 불면 뻥! 터지겠죠 계속 바람 불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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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릴리프벨브의 기능입니다 이해 쉽죠? 이해하기 쉽죠? 이 모형 압력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대로 이 형태로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제어해주는 밸브가 압력 제어해주는 밸브가 릴리프벨브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펌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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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나 엔진에 의해서 토출을 합니다 기름이 쭉쭉쭉 올라가요 기름이 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실린더로 해서 기름이 차겠죠 실린더가 기름이 차면서 점점 이렇게 점점점 실린더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와서 실린더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서 기름이 다 찼어요 그 다음부터는 풍선처럼 만약에 기름이 계속 들어간다면 풍선처럼 다 부풀어 오를 거예요 애도 부풀어 오르고 다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른 상황에서 밀리프 밸브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된 즉 밀리프 밸브에서 세팅되어 있는 압력 을 제외하고는 다 빠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압력 세팅을 백발을 세팅을 했다면 백발 이후에는 다 빠져주는 거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는 안전밸브라고도 합니다 시스템을 보호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해주는 밸브다 그리고 유압 시스템에서는 릴리프 밸브가 꼭 한각씩은 들어갑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모두 릴리프 밸브 같은 기능의 밸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관 타일 배관으로 바로 연결해서 쓰는 릴리프 밸브 그리고 얹어서 쓰는 이런 블럭이나 이런 데 얹어서 쓸 수 있는 모듈러 타입의 릴리프 밸브고요 그리고 이거는 컴팩트하게 내가 소형화 시키고 싶을 때 블럭 설계를 새롭게 해서 심어서 이렇게 심어서 쓸 수 있는 밸브입니다 모두 다 같은 기능의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조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없는 상황 이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이고 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압력을 높이고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압력 세팅을 위해서는 항상 돈만 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압력 게이지 육안으로 우리가 실제 펌핑되고 있는 이 현재 이 배관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압력 게이지가 꼭 필요하고요 여기들이 대부분 설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압력 게이지를 다 연결을 해놔요 그리고 이걸로 내가 압력을 조절하고 올리고 내리는 것을 압력 게이지로 확인을 해서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상 유무가 있으시다면 압력 게이지부터 제대로 됐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신 것이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네 사장님 아 네네 아 네 잘 쓰시다가 네 압력이 안 든다구요 네네 그러면 릴리프 먼저 밸브를 먼저 봐야겠죠 압력 확인하셔야 되구요 네네 아 세팅 방법이요 그것은 유알보 릴리프 밸브 편을 참고해주세요 보이시는 게 저희가 압력 테스트하거나 약간은 간단한 간단한 테스트를 할 때 쓰는 파워팩입니다 이 파워팩이 유압 유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여기서 보면은 릴리프 밸브가 자 보시면 이쪽에 있습니다 아까 카트리지 밸브 타입의 릴리프 밸브 컴팩트하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릴리프 밸브가 이런 타입이에요 심어져 있어요 요런 밸브로 릴리프 밸브 압력을 세팅하면 돼요 지금은 이게 바로 압력이 찰 수 있게 다 저희가 다 막아 놨거든요 호스 같은 것도 보시면 다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호스가 다 막혀져 있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모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대부분 실린더나 유압 모터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전진으로 끝까지 민 상태에서 압력 세팅을 하시면 돼요 압력이 올라가죠 지금 현재 한 60바 정도 60바 정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계속 토치를 하고 있는데 릴리프 밸브가 다 지금 60바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제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60바를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가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리신 다음에 육각 렌치 저는 미리 풀어놨습니다 압력을 올릴 때 가압을 하는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잠그는 겁니다 잠그면 잠글수록 압력이 올라가죠 하고 떼어서 내가 100발을 세팅했다 그 다음에 조이시고 이 상태에서 잠깐 풀르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발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릴리프 세팅입니다 간혹 가다 그 옆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세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부하를 최고로 받았을 때 그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칠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린더 같은 경우에 실린더 같은 경우에 다 뻗었어요 이게 다 나온 상태에서 기름이 다 차서 부하가 끝까지 갔어요 끝 해서 계속 펌프가 공급을 했을 때 압력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 중에 실린더가 전진하고 있는 작동 중에 릴리프 밸브를 압력을 보시고 세팅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동 중에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릴리프 밸브는 아까 뭐예요 끝까지 갔을 때 이제 더 터지지 않게 우리가 원하는 압력 세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기름이 들어가서 작동 중에는 지금 부하가 끝까지 간 게 그냥 우리가 어떤 물체를 그냥 밀을 때 드는 힘 그러니까 원래 세팅은 100바 정도 해냈는데 처음에 처음에 세팅 100바 정도 해냈는데 미는 힘이 50바 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게이지는 50바 밖에 안 가리키거든요 그때 압력 세팅을 막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부하가면 150바 막 엄청 올라가거나 아니면 엄청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압 모터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는 와중에 세팅하시는 건 유압 모터가 돌아가는 와중에 세팅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에 대한 세팅은 부하 끝까지 왜 안전벨프잖아요 왜 안전벨프예요 유압 시스템의 메인 압력을 제어한다 네 여기까지 릴리프 밸브에 대한 기능과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쩌세요 좀 아직도 어려우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댓글 달아주세요 조금 더 쉽고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릴리프 밸브였고요 유알보 다음 편은 유압의 다섯 가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압 백시 티티티티티티티티 유압